안녕하세요 오늘 당근 마지막으로 소금작업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크고 오늘 마지막으로 솎아주고 비료 한번 넣어줄거구요 비료 주고 난 뒤에 오늘 저녁에 비가 오기 때문에 물을 줘도 되고 안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메말라서 가루가 날릴 정도로 메마르거든요 비료를 주고 물을 한번 줘야 되겠네요 일단 최종적으로 한 이정도 버리 둘거 거든요 끊어져 버리네 일단 땅이 너무 딱딱해요 지금 비가 안와서 이쪽은 노란 당근 입니다 노란색 당근 이 정도면 먹을 수 있겠네요 오늘 솎아서 가야 되겠습니다 솎아서 다 먹고 여기도 중간중간에는 이렇게 전부 오늘 두꺼워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노란색 당근 그런데로 괜찮죠 그 다음에 저쪽은 반대쪽은 일반 포리 빨간색 당근 여기도 어우 포리 이런식으로 해서 제가 좀 더 섞어주고 좀 더 섞어주고 이렇게 비료 한번 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너무 예쁘게 해 compared moderate 이런식으로 이렇게